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42%가 빠지면서 0.00010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8월달에 이제 매집을 했는데 트럼프 밈이다 보니까 이제 매집을 해가지고 6배까지 갔다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2배 라인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왜 못 올라갈까요 하시는 분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댓글을 저한테 달아주시고 계신데 자 저는요 우리 소통방에서 한개도 안 팔았습니다 이거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거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당선된다고 저는 이걸로 맞춘 사람이에요 8일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당선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떨어지나 꼭 보세요 자 저는 이거 계속 트럼프 당선된다 당선된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로 맞췄습니다 자 트럼프나 당선이 됐죠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11월 4일에 조회수가 284명이 보셨고요 트럼프 당선된다 그 이유가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해봤을 때 트럼프가 되는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거에요 자 요거 확인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선을 그어놨거든요 추세선인데 고점이랑 고점 다 이유면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이게 하방이었잖아요 원래 하방인데 여기서 여기서 딱 턴을 했죠 하락해서 상승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때 거래량이 딱 붙으면서 여기 돌파했거든요 트럼프 효과로 여기를 돌파를 한건데 지금 그러면은 추세가 꺾였냐라고 봤을 때 상승해서 지금 현재는 단순한 조정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잠깐의 조정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잠깐 내려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차트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이 됐고요 자 이 차트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정말 정확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이제 올렸다가 지금 잠깐 이제 내려왔었지만 다시 지지받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1억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마가코인 공식 트위터에 들어왔는데 자 마가코인X거든요 계정이 자 그런데 여기서 공식X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한 공식 마가코인이다 라고 트위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골드 배치 달리고 팔로워가 3만 명이잖아요 자 이 도널드 트럼프 공식 트위터 보면은 여기 9300만 명 팔로워가 있고요 공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는 마가코인을 태그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린 3만 명 팔로워 있는 그 빨간 모자 트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이라는 거죠 마가코인이 마가코인이 공식인데 자 그러면은 공식인데 이거 왜 못 올라가죠?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수상하게 포착이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40% 이렇게 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요 굉장히 수상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는데 최근에 이제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도 올라왔잖아요 그 몇 배의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거래량이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냐라고 봤을 때 자 지금 이거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의도적으로 개미 털기를 한 다음에 다시 고래들이 여기서 재매집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몇 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래들이 한번 개미 털어낸 다음에 다시 재매집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2배 이상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떨어진다고 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요 고래들은 재매집했고요 지금 고래가요 작정했습니다 지금 어제 11월 6일이었죠 지금 이만큼 다 쓸어갔어요 다시 이거 의도적으로 개미 턴 겁니다 저는 거의 99%라고 보고 있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왜냐면은 고래들은요 개미한테 수익을 내줄 생각이 아예 없어요 개미를 떨궈내야 본인들이 수익이 납니다 개미 턴거고요 자 1월 11일에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 됐죠 그래서 상장 승인됐었는데 1월 11일이 언제냐면은 이거 한번 차트 보시면 1월 11일이 이때예요 이때인데 이때 거래량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이거 작업 친 건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마이너스 20% 뺐습니다 분명히 호재인데 마이너스 20%이 됐어요 모두가 다 ETF 승인을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20%이 됐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때 개미들이 지쳐가지고 팔았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 천만원 이상 뺐죠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수상한 거래량이 잡혔는데 자 그 다음에 수상한 거래량이 잡혔는데 의도적으로 뺀 다음에 다시 재매집했어요 그 저가 라인에서 그 다음에 순식간에 1억 찍었죠 비트코인 그래서 2배 됐어요 5천만원에서 1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개미 턴 거예요 개미들은 이렇게 천만원 이상 빠지면 못 버텨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다 털어내서 저가에서 고래들이 잡은 다음에 순식간에 올린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이 마가 한 개도 안 팔았어요 자 이 트럼프 지갑 주소를 보면은 어 이제 트럼프 밈코인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밈코인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 트럼프 지갑도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650만 달러였는데 150만 달러가 갑자기 폭락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출금을 해서 뺀 게 아니라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밈코인이 근데 트럼프가 자산을 인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출금을 안 했고요 이 마가코인 아직도 한 개도 안 팔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마가코인이고 이것도 한 개도 안 팔고 있고 마가코인 아예 안 팔고 있고요 트럼프 지갑에서 출금 시도가 없습니다 자 이 마가는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개미 털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마가가 시가총액이 4천만 달러라서 한 사람에 560억이에요 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나 대통령이고 이거 공식 마가잖아요 이게 560억 여기에다가 지금 100배가 돼도 5조가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100배인데 그러니까 이거 100배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빗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캐지노 독스월드가 시총이 1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5조 당연히 나오죠 100배 1000배가 밈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진짜 10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1000배가 돼도 50조밖에 안 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50조가 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대바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래들이 작정을 하고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에서 이제 탑승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5933-3168로 마가 두 골자 남겨주시고요 지금은 정말 대바닥에서 잡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개미톨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마가는 여기까지도 갔던 이력이 있고 이 수준이 아니라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탑승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 이 마가 코인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트럼프 밈이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가 사실 분도 저한테 연락 주셔서 기회 얻어 가시고요 자 그리고 마가는 어제 이제 떨어져가지고 문의가 되게 많으셨는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거를 이미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우리 소통방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하시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매도랑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하지만 매도랑 대응이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010-5933-3168로 마가 두 골자 보내주시면은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자 저한테 연락이 정말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어서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되시고 너무 늦어지시면은 연락이 안 가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